초딩 격파 의정부편 지난 현산초 초딩 결과의 승부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PDB팀 이런 애들이나 애들을 데리고 승부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돼지는 난이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 여국의 강자 심슨이를 포함하여 또 한 명의 용병이 있어야 됨을 철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러온 돼지 아니 돼준 아니 준수기요 현역 시절 무려 200개가 넘는 홈런을 때려내며 그의 앞에 달라붙은 수식어는 홈런함 뭐 그딴 국가는 거리가 먼 족발이인분 또는 OES좌 이래는 세월이 흘러 은퇴한 선수가 되었으나 그의 말도 안되는 뻔치력은 PDB팀의 병받다에 이 화라산같은 힘을 더해줄 것이 분명하였기에 그를 최준석을 이 거구의 남자를 앞으로의 초딩 격파에 합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뭐 혹자는 아니꼽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야 꼬아? 야 꼬는 데려와? 야 미국에서 트라우드 데려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니까요 애들이랑 야구하는데 충성경을 섭외한 것이 어디 비겁하다거나 얍삽하다거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초딩들한테 치는 것이 싫었고 이 새끼들은 더 꼴보기가 싫었고 그냥 맨날 치는 게 그냥 하여간 싫었기 때문에 팀의 초강자를 섭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톰하네 살고 있는 예쁜 천사가 현역 시절 타구 스피드 1위에 빛나는 준석이 형의 타구를 자칫 아이들이 맞기라도 한다면 너는 고추가 되고 만다 비속으로는 떼고 만다 채널 접고 길거리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상시시켜주었고 저도 먹고는 살아야겠기 때문에 준석이 형에게 알빠따가 아닌 크리켓 배틀을 주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그림 웅장함과 진스러움과 그리고 애잔함이 섞여 기괴한 색깔을 띄었으니 니는 필시 상대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대팀을 멀찍이서 보고 난 뒤 바짝 얼어붙은 것은 오히려 PDB팀 민증 나왔을 것 같아 민증 나왔어 쟤 초등학교만 최소 20년은 다녔을 것 같은 진장 183cm의 거인 초딩을 필두로 다른 선수들 역시 갑바위 두께가 마카오의 그것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괴물들이었던 것 니 뺨이 아르뚜리에 붙어있는 작기 작은 팅커벨은 팬티도 안 들었는데 눈물샘을 터뜨렸고 모가지 위쪽에 붙어있는 니 뺨이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작된 창원에서 올라온 용병 준수기 형을 트타 겸업으로 활용 선발 투수로 내세웠고 그를 맞이하는 상대팀의 타자는 얼굴에 위장크림을 듬뿍 바른 귀요미 조재민 센슈 강력한 남미 선수를 떠올리게 했지만 우리도 뭐 봐줄 생각은 없었고 초고! 스트라이! 바깥쪽 깊은 곳에 묵직한 볼을 찔러넣습니다 빠른 공에 당황한 타자는 배탑박스의 가장 뒤쪽까지 물러서며 이 선구가 쉽지 않은 것임을 직감한 듯 했고 2구째! 시원하게 한가운데 틀어박히며 이 초딩격파의 신입 멤버가 보여주는 위용에 기세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투수가 잠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듯 했으나 어차피 내 어깨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었고 그저 3구 3진을 기대했으나 단지 공 두 개를 본 것만으로 3구째 공을 커트하는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던진 편화구가 통타! 아니! 레아의 수비가 몰빵될 수밖에 없는 5대5 야구 초딩격파의 특성상 레아를 빠져나간 타구는 패스압까지 흘렀고 1번 타자가 인정 2루타로 기록되며 초반부터 PDB팀은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번 타자 리서준! 좌타자에게 몸쪽 바짝 붙이는 공으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중수기 형 실제 지능은 모르겠으나 확실히 야구 지능은 높은 형이었고 마카와 싸이닝을 주고받은 뒤 공을 던집니다 아! 그런데 또 한 번의 타격! 바깥쪽 공을 툭 밀어서 굉장한 착오를 만들어냈으나 이어지는 저의 메이저리그급 후배! 이름하여 하이퍼레그 아서바섬 디펜스가 불을 뿜었고 타자 주자를 1루에 묶어두는 지엄을 토하게 됩니다 아 물론 2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는 것은 신이와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점수는 0대1! 의정부 초딩팀이 앞서나가게 되었죠 고작 한 점의 선취점일 뿐이었으나 사실 그보다 무서웠던 것은 진심을 다한 준수기 형의 공을 1번 2번 타자가 손쉽게 때려냈다는 것 이건 준수기 형도 꽤 당황한 듯 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 너무 잘 치는데? 그리고 3번 타자 신장 183회 초딩 20년 차 양다일! 그가 갑자기 번트 자세를 취합니다 우습게 본 것일까? 준수기 형은 기습적으로 아리랑 볼을 던졌고 그대로 첫 번째 아웃파운트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잽싼 비만 턴과 함께 1루 주자를 견제하는 모습까지 어우 멋진 남자 최준수업! 아웃 카운트는 원하우스 주자 1루 상대팀의 4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자 준수기 형은 오히려 힘을 빼고 또 한 번 아리랑 볼을 던집니다 마치 대충 던지는 것 같았으나 결과는 그렇습니다 엘리트 야구라는 초딩들은 타석에서 이런 공을 마주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준수기 형은 잘 알고 있었고 역시 일반 지능은 모르겠지만 야구 지능만큼은 대단한 이 남자 최준수업 그러나 또 한 번의 아리랑 볼이 날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때려내는 의정부팀의 4번 타자 아 타구는 심슨이의 옆을 깨뜻습니다 글러브를 던집니다 톰톰의 하이퍼레고 써머썸 디펜스가 너무나 멋있었던 것인가 비슷하게 흉내내려 했으나 재능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내었고 타구는 윈도 끝도 없이 외야로 굴러가게 됩니다 이게 초반부터 도대체 무슨 일인가 1루 했던 주자는 2루를 돌아 홈을 발봤고 타자 주자는 1루까지 아 또 한 번 점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피디비와 처음 손발을 맞춰보는 준수기형은 각자만의 개성이 뚜렷한 저희의 수비 포지션을 수중해가며 정렬을 다듬었죠 두 번 연속 중전 한타가 나오자 수비수의 배치를 안쪽으로 당겨온 것 그리고 등장하는 5번 타자 투수는 맞춰잡는 피칭 쳤습니다 빠른 타구가 좌측으로 쏘아졌고 그곳에는 그물방 같은 수비를 자랑하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난자 톰톰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 1루를 송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족저근막과 회전근기에 문제가 발생하며 조금은 부족한 송구라고 합니다 이 팀에 또 한 점을 달아나는 의정부팀 그리고 다음 공 높은 공의 헛스윙 1대1로 있던 주자가 런다운에 걸린 아 했으나 이 멍청한 이빼미가 멍때리다가 주자를 잡아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며 팀의 사기를 한없이 내리꽂습니다 아 가끔 이 새끼가 같은 편인지 남의 편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이날의 이 순간이 딱 그랬죠 이 난파간첩 같은 이빼미의 어리버리한 행동은 준수기형의 선택을 좁히게 만들었습니다 맞춰잡는 방향이 아닌 삼진 위주의 승부 그러니까 아픈 어깨로 소쿠 승부를 가져가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지난 4회인 야구에 출전했던 시기보다 구석이 무려 10키로 이상 줄어든 준수기형의 공은 이 A급 타자들을 쉽게 압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된 커트 그리고 나올 때가 되었다 그렇지 마카오 배구도 아닌데 투수의 공을 힘있게 쳐내는 마카오 그런데 이 빈틈은 상대 타자를 달리게 만들었고 다음 베이스에서의 승부 전광석파의 시도로 동춤이 뛰어들어가며 초딩을 바디체크로 부셔버리는 이 큰 그림을 완성시... 키고맙아 한 발이 차로 꿈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뛰어가는 것은 심슨이의 몫 그러라고 사준 야구아가 빛을 바라면서 점수는 0대4까지 벌어집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에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아니 이게 내 무슨 키가 2미터 50이야 아니 지금 생각보다 준수기형이 공을 다 때리고 수비는 지금 하나도 안 맞아 지금 못하겠어요 오늘 경기 결과가 그냥 눈에 보여요 불보도 뻔해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만큼 구속에 나오지 않는 준수기형의 공은 전국대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우유정부 초딩팀들에게는 배팅볼만큼 쉬운 것이었고 몇 차례 헛스윙을 유도하긴 했으나 대개는 안타로 연결이 되면서 스코어가 6점 7점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일반 지능과 야구 지능이 절대 세 자릿수가 아님을 증명하듯 이 빼미의 본헤드 플레이는 쉴 틈 없이 장리를 했고 이럴거면 그냥 지난번에 러닝화가 나올 뻔했다며 외야를 뛰어다닌 심신이가 체력구갈로 그 기능을 상실했으며 마카오는 실제로 이날부터 흰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준수기형은 이게 야구는 맞냐며 혹시 시대를 앞서가는 뉴스포츠의 한 분야가 아닌지 제게 진지하게 물었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이게 이게 야구는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은 어느덧 0대8 피참했고 비료했으며 제 이걸 어떻게 컨텐츠로 만든단 말인가 저는 이날 밤 결려를 쏟아내며 시발이 야구 말고 그냥 죽구나 할걸이라는 후회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컨텐츠를 촬영한 날로부터 무려 10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공개되는 속사정이며 남무를 아픔이었다는 것을 부동려들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뭐 어쨌든 이 지옥의 1위풀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050이라 가능했던 마카오의 명치수기 그리고 이어지는 3단 퍼포먼스 명치의 아픔은 마카오의 아픔이니까 역시나 신경 쓰이지 않았고 드디어 저희가 공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야 마카오 몸빵으로 그냥 팍팍 와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런 규칙도 갑작스럽게 만들게 되었어요 15대0 되면 콜드 15점 차 콜드 하겠습니다 물론 그딴 일은 일어날 리가 없었고 PDB팀의 타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번 타자의 최준석, 2번 타자 심슨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호주의 타격감을 선보인 통토빈 3번 언제나 안정적인 타격감에 마카오가 4번 타순에 이름을 올렸으며 5번 타순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뺨이가 들어서게 되었죠 그리고 등장하는 이 남자 초딩격파에 합류하자마자 PDB와 결을 맞추며 마운드 위에 바보가 되어버렸지만 타격만큼은 다르다 풀에서 받은 몸값만 해도 얼마인가 은퇴할 때까지 받은 그의 몸값만 해도 최소 수십억 200 홈런의 사나이 일단 걸리면 총알같은 타구를 양산해내며 수백만의 야구팬들을 즐겁게 만들었던 준수기형 비록 그가 든 배트가 크리켓 배트라고 한들 타격의 기술은 어디가지 않는다 공을 쳤습니다 이건 큽니다 딱 봐도 홈런을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답수 이것은 35도 이것은 이것은 아 뜬공 저는 두 눈을 뜨고도 믿을 수 없었고 기대했던 마지막 수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자 아 오늘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자로 나선 심슨에게는 준수기형과는 다른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비 파이팅! 징구 징구 징구로만 해줘 다섯 개 걸어 들어가며 동생에게 찡긋 초딩들에게 큰우나 같은 심슨이가 찡긋 웃으며 말했고 이것은 분명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징구 위주의 승부 포수에게 심리전을 시도하며 투수에 공유도 해냅니다 빠졌잖아 포수도 빠진 거 인정하는데? 이구 이구 때려냅니다 3루 쪽으로 흐르는 공 그리고 야구하려 수 있는 빠른 발 1루에 들어갑니다 주자를 루상에 내보낸 PDB팀 이것이 바로 크리스의 중석에 이은 로빈스 징선 반격의 실마리를 만들어내었고 이어질어서는 타자는 골든 통통 지금껏 숱한 초딩들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며 눈물을 터뜨리게 만든 그 장고린 물론 가끔은 본인이 우는 일도 있었으나 그딴 건 기억나지 않는다 긴장한 것인가 의정부팀의 초딩 투수는 비겁하게 통통의 머리 룰입니다 일반과 야구진흥을 합쳐 어쩌면 내 자릿수를 넘볼지도 모르는 천재적 두뇌를 겨냥하다니 저열한 수법에 같은 팀의 포스도 드러누우며 개탄스러움을 투명했고 투수는 사과의 뜻을 담아 자신이 가진 최고의 공을 던집니다 골 던집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나 삼도적으로 향하는 공 하필 수비 앞으로 바운드된 공을 스피스가 정확하게 잡아 가까운 베이스에 밟고 다시 1루에 송구합니다 안돼 안돼 1루에서 아웃 아웃 빼고 맙니다 아 이게 셀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족저근마겸이 또 한 번 발목을 잡으면서 병살 병살탈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같은 팀의 비난 팀을 감싸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때다 싶어서 비난한 놈들을 보니 시X 차라리 죽구나 할걸 같은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이날 하루종일 뛰어다닌 심슨이는 갑자기 화가 났는지 톰톰 뒤에 닐자도 생략한 채 이렇게 말했죠 톰톰은 톰톰 공이 빠져도 제가 가고요 이팸님 공이 빠져도 제가 가고요 그냥 저는 셔틀런 진짜 오늘 셔틀러너로 온 것 같아요 진짜로 너 진짜 있잖아 아 우리는 근데 심지어 나가지도 못하시고 우리 보관이 나가 병살톰톰은 자존심을 크게 다치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본의 아니게 이 뺨의 위치 그러니까 최고 찐따의 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 같은 위기감이 엄습해 왔고 저는 준수기 형에게 저희 투수 글러비를 직접 받은 뒤 마운드 위로 향했습니다 용병을 잘못 데려온 것 같아 아 애매하게 던지면 저렇게 맞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프로 1년 시절 장명불한 투수가 있었죠 한 시즌 무려 30승을 올렸던 전무후무한 투수인데 그야말로 너구리 같은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만 톰톰의 피칭은 전설의 투수 장명불을 떠올리게 만들만큼 위력적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공개되는 톰톰의 위력적인 피칭 그리고 PDP팀의 반격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주인교파 의정부편 그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가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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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이게 손님 안주고 있습니다! 가발권!